안녕하세요. 멀리 해외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고 계시는 해외거주 후원회 그리고 후원자님 반갑습니다. 철옥산 어린이재나 홍보대사 송일국입니다. 2020년은 경자년 흰색 쥐띠의 해죠. 쥐띠의 쥐는 풍요와 희망, 기회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경자년을 맞아 후원자님 모두 건강하시고 희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해외 후원자님들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후원회와 후원자님들이 어린이재단의 든든한 응원군으로 고급아이들과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0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악位가 hoop contag에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요. 날은 belum